산에 오고 할 때 이제 생식 한 번씩 가져오라고 하고. 반찬도 없이. 그래 어차피 생식하는 거 뭐 반찬 없이 그냥 먹지 뭐. 김치나 뭐 된장. 뭐 남물 볶음이나 멸치 볶음. 너무 많이 찾는다 그런 거 없다 여기. 된장찌개. 어 내가 들어줄게. 탕수육 맛 봐도. 탕수육 한 거 시기 봐라 그럼. 물만 가. 윤택 씨 먹을 걸 앞에 두고 이런 표정이라니. 야 참 생소하네요. MBN 나는 자영이다. 이승윤입니다. 윤택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백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. 배고플 게 있는데 밥은 먹이 될까요? 아 형님 안 계실 때 제가 열어봤거든요 이게 저. 미리 다 불려 놓으셨더라고요 쌀이랑. 여기 불을 좀 제가 피워볼까요? 아니 그거 다 됐는 거라. 줘서 앉아 먹자. 나도 배고프다. 생식을 원래 자주 하세요? 간혹 하면서 그냥 뭐 자주는 못 하고. 산에 오고 할 때 이제 생식 한 번씩 가져가고. 더덩이 오고. 반찬도 없이. 그래 어차피 생식하는 거 뭐 반찬 없이 그냥 먹지 뭐. 김치나 뭐 된장. 뭐 남물 볶음이랑 멸치볶음. 너무 많이 찾는다 그런 거 없다 여기. 된장찌개. 내가 들어줄게. 탕수육 맛 봐도. 탕수육 한 거 시켜봐라 그럼요. 몰란가. 산에 들어온 후 자연인의 입맛을 변하게 한 기특한 녀석들이랍니다. 도예지 생활할 때. 살도 좀 이래 많이 쪘고. 비슷하게 그래 돼서. 허리도 뭐. 허리도 한 30. 35 뭐 이래 나갔는데. 혈압도 좀 있었고. 위에 돌아가지고 산에 다니고 뭐. 이런 음식 먹고 해가 혈압도 정상으로 됐고. 살도 한 10kg 빠졌지 내가. 그리고 지금 산에 가면 뭐 날라 댕니다. 덩치가 있으니까 많이 자시해요. 일단 자시고 또 더 자시래. 나는 이거 소식을 하니까 조금만 먹고. 아 소식하시는 거 맞아요? 못 먹어서. 맛이 없어도 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많이 주시고? 아니 원래 소식이에요 내가. 그래요? 네. 본격적으로 늦은 점심을 맛보는데요.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길들여진 자연인과 달리. 윤택 씨. 먹을 걸 앞에 두고 이런 표정이라니. 야 참 생소하네요. 좀 불편해서 먹고 나가. 좋은 거야. 반찬은 요 더덕 한 입. 그런데 윤택 씨는 여전히 자연인의 건강식에 적응을 못하는 눈치입니다. 참 오랜만이죠. 물론 씹을 때 고소한 맛도 나기도 하고. 나름 먹을 수는 있지만. 저한테는 참 낯선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과연 앞으로 2박 3일 동안 계속 생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물론 건강을 위해서지만. 걱정이 좀 많이 앞섰죠. 아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. 인사는 해야죠. 물을만 해. 아니요. 그래도 제가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해야죠. 그러니까요. 먹었기 먹었으니까요. 잘 먹었습니다. 그거 저거잖아요. 말려놓은 거. 일엽초. 그래 일엽초. 네. 일엽초 차와 함께 간단한 요기를 하려 합니다. 차를 끓이려면 불이 필요하겠죠. 이거 뭐 함상만 해놓으면 한 일여섯. 가서 먹을 건데 좀 가져올게. 그렇죠. 이게 밥은 아니죠. 아유 밥은 아니고 차고. 그렇죠. 생식을 하시는 분이라. 불안해서. 차가 끓는 사이. 집 바로 뒤편에 있는 오디나무를 향합니다. 아 오디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. 음 달다. 아유 이거 저 색깔이 아주 그냥. 제대로 올라왔는데요. 지금 제대로 익었다.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자. 내가 하나 사줄게. 어떻게 먹든 큰 상관 있을까요. 먹고 싶은 대로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죠. 이 위랑 같이 먹으니까. 신분 맛있네요. 아삭아삭하네요. 많이 먹으면 아주 배고프다고 하지 말고. 이게 점심이야. 많이 먹어. 나 혼자 소식을 하니까. 이거 뭐 먹여먹어도 돼. 소식이 개념을 떠나서. 밥도 아니고 이거는. 뭐 이래저래 한 개 띄우는 거지 뭐. 꼭 다 타자 먹어야 되나. 이래 먹고 뭐 띄우면 돼. 맛은 있네요 이제. 오디쌈 싸먹고는 입가심으로 일엽차를 마시는데요. 오늘 점심도 자연 본연의 맛으로 채웠습니다. 아 몸이 확 풀린다. 아 배고프다. 또 산에 갔다 와서 또 맛있는 거 내가 해줄게. 배고프니. 기대는 안 되네요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크 поним에 젊을 준비하이션은. 아 배고프다른 sabes. 아 배고프다.